내 사람이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김영옥님이 부릅니다. 김영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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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릅니다. 사랑 아프다고 누군가 말을 하지만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프지 않을까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사람 생겼납니다 좋아 난 바를 버리면 저만치 멀어질까 누군가의 길을 잡고 당신 곁에 있으려니 누군가 당신 곁에 있으려니 내 사랑은 내 사랑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프지 않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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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이utions 조아